저기 시체를 원래 생조를 저기다 매다는데 저기 없으면 멀리 가야되요 그래서 좋죠 어 템은 벌써 먹었구만 까비 발전기도 돌리면서 갈근도 부수면서 만능 리웅맨 으윽 만능 리웅맨이죠 과묵맨들 감사합니다 와봐라 여기 이곳은 말하고 유명한 린성 존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린성 존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린성 존입니다 일로는 못오거든요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일로오면 동락당한다 임마 알았지 서리갓 부숴주시고요 여기 싸우다 쥬 똥 펜과의 페본 한 번씩 해달라는 안내맨들죠 갔나 애들 띵 뒤에 있다 뒤에 입수 느껴진다 오한이 느껴져 띵띵띵 나 여깄는데 일로 못오죠 더러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눈뜨고 코 베이는 정도죠 좋았어 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갔나 갔나? 좋았어 오케이 똥 그 근처에 있는거 전부 다 사보트하자 사운드스 굿 그 근처에 오는데 괜찮아 나에겐 인성돈이 있다 칼고리들 다 없나 이거? 징기나무 다 떨어졌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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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발자국 돌리죠 뿅 뿅 오 리흥맨 안녕? 리흥맨이 두명이네요 왜 도망가지? 저기 오는구나 왜 도망가나 했다 야 촉이 빨라 빨라 상당히 빠른 친구야 으응 으응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닉맨 니가 이제 도로 니가 노려지게 될거야 그래 선수교대다 내가 빠주기 성공 선수교대 지렸구요 저게 나야 저게 나라고 좋았어 프렌드실드 분신수술 도렸구요 누워버렸네 미안해 나중에 구해줄게 템부터 먹고 히히히히히히 나로서 딜었죠? 야 두명 누웠네 왜이렇게 많이 누웠냐 제발 후레쉬 굿 깔끔한 템이야 후레쉬이면 노명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돌리기 전에 구하러갑시다 후레시면면은 좀 대응할 수 있어 한명 살아나고 있네요 좋아요 나두 여깄는데 나두 이, 여깄는데 으에에엥! 야 궁금하니 Poly analyst 으엥 으엥 이거나 먹어라 아아아아아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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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눈뽕 먹여주고 눈뽕 자이리스 나 자이리스 느리지만 자이리스 위험한데? 진짜 느리다 위험한데 이거 진짜 느려 하지만 안전하게 합니다 다른 애 업으로 끌려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침착해 젤리야 나 아니야 침착해야된다 방심하면 바로 가는거야 으엥 자 일부터 해라 침착하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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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쓰 굿 빨리 살려야 된다 이 친구부터 살리도록 하죠 살릴 수 있나 나 빼고 다 누웠잖아 나 빼고 다 누웠잖아 아직 모르는 상황 사슴퍼기 없는 상황 빨리 일어나 빨리 우리 영웅은 죽지 않아요 빨리 힐까지 한번 받자 힐까지 빨리 힐까지 받자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리흥맨 나이 분신이야 좀만 참아라 좋았쓰 검진완료 다음 친구들을 구해볼까 아 이런 멍청한 놈아 일로 올거 아니야 그러면 이 멍청아 으엥 안뇨 위험한데 이거 애들아 거기 안에서 나와 내가 살릴 수 있다 왼쪽으로 가지 힐이 안뜬다 으엥 위험한데 위험한데 소우 데인저러스 그래 한명 더 있죠 나 여깄다 나 젤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다 이리와라 자 그 다음에 린성전 야시기 두건보자 이번엔 안통해 응 안통해 안통해 정확히 인지한다 힐이 필요한데 이거 큰일났다 한대 맞은게 큰데 이거 한대 맞은게 크다 이거 다른 애들이 죽어왔는데 오케이 좋았어 빨리 힐해라 빨리 힐해 난 나도 힐해 나도 힐해 이게 인간젤리 스노워볼이죠 여러분들 나 여깄어 빨리 빨리 날 고쳐라 날 고쳐 날 고쳐 애들아 빨리 빨리 날 고쳐 서로 힐하고 간다 여기서 힐해 빨리 좋아스 굿 순식간에 전원 복구 지렸구요 이것이 바로 인간젤리 스노워볼이죠 놈을 유련하러 간다 실시 가만히 있어 인마 놈을 유련한다 실시 고쳐 고쳐 한명망바 담탱이 오는거 같으니까 빨리 망봐 담탱이 온다 좋았어 전원 회복 좋았어 끝났구요 게임 3명 잡아줬었는데 인간젤리 스노워볼으로 빠르게 딱 고칩니다 담탱이 온다 빨리 망봐 인마 어릴때 추억이 나는구만 너의 마지막 희망이 날아갔다 음 음 음 많이와 많이와 린송 좋 깨라쿠스토스 음 게임을 시작하지 음 안통해 안통해 통해 안통해 통해 안통해 안통해 음 으응 으응 깨라쿠스토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는 절대 무적구역이라고 개발자를 탓해라 아 루츠스님께서 죽여방에서 뵈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거기 두 명 있으면 안돼 한명은 나가야된다 린송존은 1인용이에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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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이거 상당히 데인저러스에 하자 빠르트 하나 있어 으응 이거나 먹으라 임마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깨라쿠스토스 그 다음에 테트리스 전법 좋 여기는 날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든 핸 휴 후 하 그뛃 다 iemand 맡고있네요 빨리 말장애 돌리고 나가야된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있을 기세야 이 전혀 적에게는 별로 못 봐요 그 다음 중계방역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텐퀼 오케이 굿 나갈 수 있어 프리더미어 한 방 퐁 아니구요 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인마 일로 오지 말란 말이야 세명도 부상인 상황 우린 다같이 나갈 수 있을까 여기 한명이 또 누운 상황 일단 출구부터 열어됩니다 출구부터 출구부터 열어야지 좀 편해져요 출구 빨리 열어야 된다 굿 힐 부터 해줄게 인마 가만있어 힐 해주고요 아오지에 걸렸다 아오지인데 이거 구할 수 있나 아오지인데 아오지인데 얘부터 힐 해줘 얘 힐 부터 해줘 얘 이응맨 세명이네 이응맨 세명이야 니 좀 도망가라 난 구하러 갈테니까 알았나 난 낙가마를 버릴수 없다 버텨 난 낙가마를 버릴수 없어 좀만 버텨 좀만 참아 이 젤리형이 갈테니까 말이야 나 믿고있나 사운드 컷 데려가 내가 망볼게 나 젤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다 인마 조안쓰 도망가 지금 도망가 지금 도망가 지금 도망가 어그로 지렸고요 길막 오졌죠 지하로 달려갈까봐 제가 길막을 한겁니다 나를 먼저 거치고 가게 말이여 아 또 누웠잖아 이런 쓸모없는 논 같으니 난 힐 부터 바꿔야되는데 자일이 있긴있네요 큰일났다 큰일났어 힐 부타고갑시다 자일이 너무 느린데 이거 너무 느려 1렙이라서 너무나 느려 빠르게 힐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잘하면 내가 살린다 아 이런 두명이나 누웠어 둘중에 한명은 살릴 수 있을거야 버텨라 최대한 멀리가봐 큰일났다 이거 최대한 멀리가봐 이것들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야 한명은 나갔네 저 친구 걸리면 바로 죽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나 어디갈텐데 어디갔지? 우리편? 왜 안보이죠? 들쳐매고 있어 분명히 빡쳤구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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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의 힘이 너무 강력했어요 음 빡쳤어 근데 보니까 아마 버그 걸린 것 같아 보통 들쳐매는 버그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나가 잘한다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데이크 스파스 히히히하하하하하 정말 깔끔한 판이었어요 어?